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안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전표에 영수증, 인건비, 통장 등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의 영수증 입력은요. 관리, 회사의 업태 종목에 따라서 일반 개정과목은 800번째 개정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제조원은 500번째 개정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원, 600번째, 700번째를 개정과목을 선택해서 일반전표에 입력을 진행하는데요. 일반전표에 입력해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금액에 3만원 초과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꼭 적격증빙을 수치를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적격증빙을 수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개정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선급비용 계산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안에 사용기간을 꼭 입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자 비용은 세무조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조교란에 꼭 기록을 하고요. 그 외에 세금가공과, 잡선실, 차량유지비, 관리, 회사의 업태 종목에 따라서 개정과목을 선택해서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용수증 입력에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카드 등 사용 여부를 안 했을 시에는 또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은 명세서 해당 없음이고 2번은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데요. 이 부분은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세서 제출 제 대상에는요. 해당 구분에 해당되는 구분표시 꼭 선택하고 입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영수증 선택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요. 제어와 영역에 거래에 있었을 때 금융이나 보험 영역에 만약에 거래 금액이 있었다. 그럼 16번을 선택해서 입력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 일반전표 영수증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해당 구분에 꼭 표시해서 입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전표 영수증 전표 입력에서 접대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접대비는 개인은 3만원 초과 법인은 1만원 초과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접대비 사용 여부를 1번은 선택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가 지급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6번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표에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전징수 신고 이행사항에 신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개정과목을 선택하는데 도매 일반은 800번대 인건비에 해당되는 개정과목을 선택을 하고 제조는 500번대 인건비를 선택을 합니다. 건설은 600번대, 700번대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해계 프로그램에서 급여 해계 처리에 붕괴 설정을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전표로 전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일반전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통장에 대한 입력입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료 수거를 모두 진행을 하잖아요. 이때 통장 내용을 엑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로드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해계 프로그램에 직접 스크래핑을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회사에 서비스 조회 신청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관리회사에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아서 일반전표 통장 자료 입력하는 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